책에 보면 마인드적인 측면 말고 실제로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을 소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1억 2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어떤 얘기인가요? 1억 2천만 달러가 얼마인가요? 한 1,500억, 1,600억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33살의 에릭슨이라는 청년이었대요. 이 청년이 난방도 되지 않는 창고 같은 집에 강아지랑 이렇게 그냥 한량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량은 아니에요. 한량은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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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없었다. 특별하게 일 없이 이렇게 해서 창고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취미가 산악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암벽타기나 산악자전거를 타는데 그렇게 같이 산악자전거를 잘 타고 있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와서 야, 내가 재미있는 새로운 루트에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를 발견했어. 대략 한 160km 정도 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릭슨이라는 청년이 그래, 가보자. 라고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산악자전거를 할 때 음식을 이렇게 막 싣고 하지는 못하니까 에너지바를 챙기나 봐요. 에너지바를 이제 160km로 가야 되니까 6개쯤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놓고 이제 적당한 거리가 될 때마다 하나씩 까먹은 거야. 그런데 5개를 딱 까먹은 지점에서 160km가 아니라 자기네가 출발한 이 전체 루트가 160km 곱하기 3배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160km쯤 지점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겨우 3분의 1 정도 왔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에너지바가 하나 남았었다는 거야. 하나를 딱 들고 까서 딱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역한 느낌이 확 올라왔대요. 이미 5개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거리는 많이 남았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깠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도 도저히 에너지바를 더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생각을 했대. 안 되겠어. 내가 에너지바를 만들어야겠어. 이게 6개를 한꺼번에 다 먹고 싶을 만큼 남기고 싶지 않을 만큼 맛있는 에너지바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은 거리가 남아있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러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역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돌아와서 정말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마침 시내에서 아주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빵집을 빌려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에너지바에 필요한 좋은 것들 막 떠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재료도 좋은 거 사다가 망치기도 했고 막 그랬대요.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날 대략적으로 모양이 갖추고 한번 선보여야 되겠다라는 에너지바를 만들었고 산업자전거에 모임회가 있을 때 그걸 샘플로 뿌렸대요. 샘플로 뿌렸는데 먹어보더니 이야! 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맛이 없는 에너지바가 통용되고 있었대요. 그게 제가 보니까 책에서 아마 1990년이라고 그랬던가 1990년이라던가 아마 그랬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너지바가 종류가 많지도 않았고 되게 맛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들 먹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샘플로 주자마자 막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야.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이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믹서기를 좀 더 큰 걸로 사서 엄마 또 가게에서 빌려서 그거를 막 만들어서 팔았다나에. 책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이 사람이 만들고 나서 첫 해에 70만 달러를 벌었대요. 70만 달러면 얼마? 7억인가요? 그렇죠. 한 8억 정도 넘겠죠. 그 다음에 3년째에는 100만 5천 달러를 벌었대요. 7년째에는 2천만 달러를 팔았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 회사를 1억 2천만 달러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단하죠. 초콜릿바 하나로. 네. 초콜릿바 하나. 초콜릿바 아니야. 단백질바 하나야. 에너지바. 에너지바 하나죠. 우리는 이 책이 이 사례가 왜 이 책에 사용됐을까요? 우와 그냥 창고에서 계랑 같이 있던 청년이 에너지바 하나 잘 만들어갖고 대박났네? 이런 책은 아니거든. 그럼 이 책이 이 사례가 왜 사용됐을까? 여기서 이 책에 핵심이 나와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빠르게 실패하기와 그 다음에 때가 아닌 사고방식을 또 깨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의 힘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또 관통하는 하나의 요소가 즐거움을 미루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이 책에서 이 사례가 사용된 이유는 온리 그거예요. 이 친구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 그 다음에 엄마가 저기 시내에서 요만한 빵집을 했어. 그러니까 성공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어. 그런데 앞서 뭐라고 이 에릭슨이나 청년을 얘기하냐면 굳이 창고에서 할 일 없이 개랑 난방도 안 되는 집에 누워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난방도 안 되는 집에 개랑 누워있으면 얼마나 할 일도 없고 속상하고 자괴감도 들고 걱정도 많겠어요. 누워서 공상도 할 수 있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례를 쓴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절대로 자기 즐거움을 포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 타기와 암벽 타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즐거움의 요소가 이 특별한 일이 없던 이 사람의 환경과 시내에서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이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첫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 우리한테 이런저런 사고를 깨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지만 항상 책이 기본이 본질로 잡고 있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포기하, 즐거움을 놓지 않았을 때 그 안에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또 자기 개발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말 하면 걱정이 되는 게 즐거운 일을 많이 하세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뻔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인생성장 프로젝트에 왔던 사람들이 다 잘난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덜어 대학에서 이분들을 만날 정도면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20년을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낼 때 핵심 요소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성공 과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마땅한 걸 성공해서 간 사람하고 비교차가 너무 컸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가 이 사례에서 굉장히 잘 나타내나 있어요. 산악자전거를 타고 암벽을 타는 이 즐거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른 요소들과 맞닥뜨려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미루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하기를 좋아하는 회계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발레리라를 꿈꾸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참으로 많다. 그렇죠.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미루죠. 맞아. 그럼 편집자님은 우리 나한테 또 질문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거 갖고 많이 논란을 하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여기 책이나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기가 쉽지 잘하는 일은요. 좋아하지 않으면 잘하기 힘들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측은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는데 잘하는 일은 300만 원을 버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데서 계속할 수 있냐. 못한다고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거는 시기화 문제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우리 성공한 사람들 자서 좀 봐봐. 잘하는 일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좋아하고 미칠 것 같은 일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는 데서 걸린 세월을 봐봐. 20년, 30년, 40년이잖아요. 50년이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나이를 혹시 본 적 있나요? 혹시 제 나이를 본 적 있나요? 내가, 제가 70살이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짓을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나이 때나 듣는 질문일 뿐이에요. 아직도 가는 과정에 있는 것 뿐인데 그 과정을 다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 분의 나이를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가 제일 많이 하게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해. 맞아요. 잘하는 걸 해야지.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야 사람이 미치는 거고 그게 남하고 차별성을 만드는 거고 그 차별성이 쌓였을 때 결국 비범함을 만들고 그 비범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기간이 필요해.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을 안 봐. 그리고 지금을 자꾸 봐. 내가 지금 50만 원 번다고 계속 50만 원 벌어요? 아니야. 되게 평범하지 않고 자주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이지만 역에 되게 잘 맞았던 배역 중에 범죄도시에 나왔던 분들 좀 있잖아요. 그 외에 조선적으로 나왔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 연기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단역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으악 해서 죽는 그런 엑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그분들 주연 맡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 보니까 어? 잘생긴 남자야. 아빠로 나오더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주연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두지를 않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 거 하지 마. 아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게 그냥 됐나요? 그냥 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잘했겠죠. 그냥 천성적으로 잘해가지고 잘하는 천재가 몇이나 돼요. 잘했다는 거는요. 잘한다는 건요.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그만큼 시간을 써봐요. 남들하고 탁월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거 하기로 하는 걸로 결론내요 그냥. 편집사님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셨던 건가요? 너무 좋아해요. 이제 이 책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편집사님 실패를 재정의해보신다면 어떻게 재정의하시겠어요? 제가 정의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것을 대변해서 말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실패에 대해서 제 나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 책에 나온 사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책에 도자기 공예를 하는 선생님이 나와요. 이 도자기 공예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두 개의 실험군을 준비해 두 개의 실험 대상자들을 만들어요. 반을. 하나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요. A그룹에 가서는 내가 너네 이번 학기에 점수를 줄 건데 이번에 과제는 도자기를 많이 제출한 사람일수록 가장 좁은 점수를 받게 될 거야. 가령 50개의 도자기를 제출하면 A를 줄게. 40개를 제출하잖아. 그럼 B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많은 것을 제출하도록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이 B그룹으로 가요. B그룹으로 가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진로만 평가하겠다고 해요. 가장 잘 빚은 도자기를 제출을 하라. 네가 빚은 것 중에. 그래서 그 도자기의 완성도에 따라 내가 점수를 주마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 그룹은 양으로만 평가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한쪽 그룹은 진로만 평가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학기가 끝났어. 이제 제출이 막 들어왔어.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이 역시 인생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실험이었거든요.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술적으로나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또 작품성으로 아주 훌륭한 모든 작품들이 양쪽 그룹에서 다 나왔어요. 질적 그룹에서 나오지 않고. 이것을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쪽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은 많이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서 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내고 개수를 채우는 바람에 이 흙에 대를 많이 만져본 거야. 그러니까 흙을 다루는 솜씨가 노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겠지. 그런데 많이 빚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둥글게 만드는 것도 알아냈고 흙을 어떻게 만들어야 더 찰지게 반죽이 되는지도 알아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된 거야. 학생들이 실력이 뛰어나게 되면서 되게 좋은 작품성이 높고 미적 감각으로도 훌륭한 그런 결과치들이 나오게 된 거죠. 반면에 질적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은 또 반대에 놀라운 결과를 냈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것들이 제출이 됐다고 그래요. 형편없다는 표현은 없어. 그냥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로만 제출이 됐대요. 하물며 완성도, 완성되지, 완성품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한 학생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피디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제가 책에 들어있는 사례를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A그룹에 있던 학생들은 실패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어떤 거는 이게 과연 도자기일까? 라는 것도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B그룹에 샀던 학생들은 신중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도자기 샘플도 많이 보고 어떤 도자기를 흉내내서 내가 할까라고 샘플링해서 계획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도자기를 제일 좋은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야 하며 그 시간을 어떤 시간과 어떤 사이에 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를 더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들은 준비 안 했어. 차를 떼서 그냥 반죽해서 그냥 두덕두덕두덕 하는 게 더 이 사람들한테는 더 계속했던 행위고 B 학생들은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자기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모양을 내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정의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실패가 정말 있어요? 라고 묻고 싶거든요.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책에서요. 좌절하지 마라. 도전해라. 뭐 이렇게 실패에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빗대서 제가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가령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러면 가게 덮고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 별로 없어. 가게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용직에 가서 뛰어오요.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어요. 실패는요. 그냥 온 손과 발과 모든 힘을 다 빼고 누러나서 천당 쳐다보는 게 실패지. 그거를 계속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관 들어갈 때까지. 그게 실패지. 사실상 끝을 보기 전에 실패라고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중단하는 사람은 저 별로 못 봤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면 다른 직장에 가려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럼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면 흔히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를 실패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의 길이 너무 많은 거를 자꾸 잊어버려. 지금 못 간다고 해서 최단기간으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지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갈 길까지 많다라는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실패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재정의를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상 실패를 그렇게 많이 못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생각을 덧붙여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죽은 다음에 평가할 수 있다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 도자기공예와 A그룹과 B그룹을 얘기한 거는요. 실패를 이 책에서는 좌절과 연결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실패를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지 실패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이 잘못됐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책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떤 일에서든 실패라는 게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럼 실패나 성공이나 죽은 다음에 관해서 죽은 다음에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섣불리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너 실패했어. 나 실패했어. 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우리. 그렇게 조금 말하고 싶고 책을 읽어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어떤 거 해보고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죠.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실패라는 게 이 방법이 안 먹혔던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실패가 아니라 이걸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은 아니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가져와 봐야지. 라는 잘못된 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보통 정통적인 자기 개발서를 보면 꿈을 크게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뭐가 될래 했을 때 대통령이 될려면 집안 어른들이 될 놈이다 이러고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원하겠습니다 하면 에이 뭐 이래 약간 이런 시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큰 성공만을 쫓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지향하고 조금 박수 쳐주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이런 큰 성공만 쫓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 책에 자기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자기 개발서들에서 큰 성공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저는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잘 다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고 공부한 학생들은요. 어지간하면 그래도 인서울을 하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지방대 갈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참 지방대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관역을 쏠 때 관역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정 가운데가 있죠. 그럼 우리가 활시를 쭉 땡겨서 가운데를 맞추려고 무척 노력한 다음에 딱 쏘잖아요. 그래도 가운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큰 성공을 쫓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성공, 마늘에서 반점을 한번 찍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만을 쫓는다고 한다는 것은 온리 원 그거 하나로 국한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큰 성공을 바라는 거 하나면 작은 성공을 못 봐. 그런데 큰 성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큰 성공은 정말로 작은 알갱이 원소들이 모여서 그 원소들이 이렇게 두글구글 모여 있는 거에다 명찰을 달아주는 일이에요. 성공이라고. 그런데 이 우글우글한 원소들, 요소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으로 가는 거 당연한데 이 요소들과 원소들이 작은 요소들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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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조그만 그 알갱이들의 어떤 거는 성공, 어떤 건 미완성, 어떤 거는 중단, 어떤 거는 큰 성공, 얘보다 좀 작은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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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무대기를 이뤘고 그 무대기를 가지고 남들이 어느 날 이름표를 성공이라고 딱 비춰주는 명찰일 뿐이거든요. 자석 있잖아요. 자석이 하나야. 자석이 하나인데 N극과 S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이루어진 N과 S의 전혀 다른 극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우리는 자석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행복에 행복만 있나요? 아니에요. 행복에는 불행이 껴있어요. 항상. 자, 그럼 불행에는 불행만 있나요? 불행에도 행복이 껴있거든요. 알기 쉽게 얘기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그럼 불행이죠. 병이 걸린 건 불행이에요. 하지만 알아보니까 약이 있대. 되게 잘 듣는 약이 있고 그 약을 잘 복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대요. 이러면 뭔가요? 다행. 다행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불행 안에 반드시 행복이 있는 셈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와, 남들이 로또라고 하는 무슨 아파트 청약 하나 딱 당첨이 됐어. 와, 신나. 그런데 청약을 해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낼려니 여기저기 은행빛을 막 끌어들여야 돼. 막 뛰어다니면 돼. 어딘는 은행이 되고 어딘는 안 됐다 쳐요. 되게 고생, 고생해서 그 돈을 넣고 이자를 내는 그 과정은 고생이잖아. 그렇죠? 행복이었지만 고생이 껴있고 이걸 좀 다른 말로 격하게 보면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행동에 행복에는 불행이 있고 모든 불행에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성공에는요. 절대 성공만 있지 않아요. 해서 성공에는 좌절, 눈물, 소주 한 다발 그다음에 뒤통수 맞는 일, 실패 그다음에 잘못 생각하는 일도 있지 거기에 또 이것은 잘 된 거, 이것은 맞아떨어진 거 이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거, 이거는 운 이런 식의 이 뭉텅이들이 한 대 크게 어우러져서 멈추지 않을 때 그게 끝까지 가서 어떠한 결과로 나와 있을 때 성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공은 또 어때요? 성공이 완벽한 성공이 있어요? 아니죠. 없어요. 성공은 반의 성공도 있고요. 대부분의 성공도 있고요. 일부 성공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은 잘 됐는데 나머지는 별로야 라고 하면 실패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한 무대기 성공을 이뤄낸 거야. 그럼 내가 두 무대기, 세 무대기를 채워가면 되죠. 그런데 그거 채워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공에는 반드시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는 불행과 실패와 또 잘못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이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쫓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인식의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지금 갖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착각. 큰 성공은 대단했을 거야. 백만 유튜버가 되는 게 성공 꿈이시잖아요. 바람이시라고 하면 그게 돼야 그거 되게 큰 성공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면 성공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아닌 게 아닌데 큰 성공을 쫓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큰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일어나는 작은 성공들은 성공으로 치부를 안 해. 내가 생각보다 내 노력은 이만큼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클릭수가 나오거나 뜻하지 않게 되게 잘 퍼졌어. 그러면 그것도 운이라는 성공인데 이것도 성공이 맞는데 아직 백만이 안 됐으니까 성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됐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면요. 그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큰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에 끝까지 다다라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대수롭지게 여기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물건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집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일이라는 것 같아요.